하늘에 날아가나요? 두찍뿌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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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멋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유연자 오늘은 기찻길 만들고 올건가요? 네 근데 설명서가 있어요 아 설명서가 있어요? 네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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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건가요? 네 지금 원래 기본으로 있는 두플로 기찻길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돼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요런식으로 기찻길을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쏟아 볼까요? 네 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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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륵 네 어디 가시나요? 이거 아 뭐 떨어졌어요? 아이고 깨알같이 챙기시는군요 자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? 길부터 만들어야 될까요? 네 네 자 우리 들어오면 우선 만들어봅시다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대로 만들어 보는 건가요? 그리고 여기 또 설명서 여기 기자리 여기 또 이거는 다음은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없군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가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지인데 어떤 기자끼를 만들 건가요?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거 만들 거예요? 네 여기가 좀 좁으니까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아 이거요? 네 알겠습니다 단호박 자 저희가 만들 거는 요 기찻길이랍니다 네 네 그럼 만들어 봅시다 우선 길부터 한쪽으로 이제 따로 놔두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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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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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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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농소가 있답니다 네 있답니다 이렇게 네 어이구 벌써 조집하고 있나요? 네 어이구 벌써 조집하고 있나요? 네 자 근데 옆에서는 머쌈이 저거 기차를 만들고 있어도 될까요? 네 네 기차 모양을 보고 만들어 볼게요 어! 왜 떨어졌나 이렇게 아 우선 이쪽 좀 분리 좀 해놔야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? 네 아이고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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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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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그런거에요? 네 어우 자리가 좁겠어요 무지개 무지개에요 네 네 저는 이제 기차를 먼저 만들어 보고 있을게요 나 기차 할 수 있는데 네 기차 할 수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오우 오우 점점 밀리네요 네 뭐가 떨어졌나요 네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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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바쁘시네요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공사가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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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을 하고 있는 이게 네 조금 이렇게 돼야 할 수 있어요 어 길이 좀 독특하게 된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네 네 조금 있다가 같이 머쌈이랑 또 수정을 해 봅시다 네 네 기차는 안 찍고 다른 거 다 찍자 네 자 우선은 기차는 이렇게 완성 뽀뽀 하늘에 날라가나요 쥬쥬 뽀뽀 쥬쥬 뽀뽀 쥬쥬 뽀뽀 쥬쥬 뽀뽀 간지러워 간지러워요 네 어 기차 끼리 얼추 모양은 완성이 됐네요 자 저는 이제 역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네 뭐가 잘 안 됐나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대형을 안되겠습니다 네 아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할 거라고 뉴욕이가 할 겁니까 아니 엄마가 하지마 도움을 거부하는 뉴욕이입니다 이제 좀 컸다고 스스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다 됐다 벌써 다 됐나요 다 됐다 이거 다 네 오 기차역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하셨네요 자 우선은 기차부터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네 우선 기차 한번 태워주세요 우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해보려고요 네 우선 기차 출발 시켜주세요 기차 출발 아니 출발하지 말고 네 우선 이거는 모쌈이 할게요 여기 여기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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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시계 시계도 있어요 네 시계도 있군요 뭔가 지금 난관이네요 미국의 난입으로 인해 네 시 시간 네 시간은 여긴가 봐요 시간 안에 네 네 다 이렇게 시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이게 하는 데서 네 저희가 근데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만들까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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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기다 합시다 그냥 대충 합시다 네 네 네 그쪽이 원하는 곳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아니 네 창문을 닫아버리면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차 이제 출발해 주세요 역 완성됐습니다 이 저 이 네 오 잘 가네요 기찻길에 말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 아 구해줬나요 네 네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어 얘는 누군가요 펜치즈 펜치즈 네 기관사 아저씨가 있어요 어 토끼도 뛰어다니나봐요 자 토끼가 갑자기 기찻길을 어 아 구해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네 지금 하지마 네 이거 가리면 안 되니까 네 이거 기차가 어구 기차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기차가 쫄두기가 됐어요 쫄두기 네 다리를 다쳤나봐요 다리요 네 네 다리 고쳐주는 건가요 다리 고쳐주는 건가요 다리 고쳐주는 건가요 네 네 어 왜 다시 분리하나요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또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도 있고요 자 역장 아저씨 이 말과 됐습니다 네 내가 고쳐져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달리지 못합니다 네 고쳐졌나요 네 네 어 안 가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 네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덜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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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세요 하세요 네 네 네 아우 아우 이거 오늘 안에 갈 수 있나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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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50초 네 2분 50초 고쳐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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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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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에 근데 혹시 기름이 있나요? 기름 다 쓴거 같지 않아요? 기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죠 저희 기름 좀 채우고 갈까요? 네 자 기름 좀 채워주세요 뽑아버리면 안 되죠 아니 기름을 네 기름은 손가락에서 기름도 나오나요? 방금 좀 전에 손가락으로 기름 넣지 않았어요? 어 손가락에도 기름이 나와요? 신기하네요 네 네 기름 많이 넣나요? 네 그럼 이제 출발해 주세요 더 넣어야 돼요 기름을 되게 많이 잡아먹네요 꿀꺽꿀꺽꿀 꿀꺽꿀꺽꿀꺽 꿀꺽꿀꺽 저도 먹어도 되나요? 기름 좀 아 아닌가요? 네 어 여기 뽑혔어요 네 이만큼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출발해 주세요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완성 완성 출발해 주세요 여기 네 아 거기 사람을 태울 수 있군요 몰랐네요 네 사람도 태울 수 있는 거였군요 어 어 뒤에도 태울 수 있구나 몰랐네요 어 토끼는 기차 타고 어디가요? 응 어디로 놀러 가나요? 응 디보 빌리지 디보 빌리지 디보 빌리지로 가요? 네 어 토끼가 좋아하는군요 디보 빌리지를 자 출발 우와 우와 한바퀴 도네요 봉봉 봉봉 이야 잘 온다 오 티가 나는 여기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까? 아 그쪽에 있는 거예요? 네 네 오 근데 여기 아파 멈춰네 네 네 또 뭘 가져와야 돼요? 네 여기 빨간불이에요 네 아 빨간불에서 멈춰야 돼요? 어 멈춰야 되는데 출발해버렸어요 어떡해요 다시 돌아오네요 여기 자칫 빨간불이에요 네 네 빨간불에 멈춰야 됩니다 여기 네 아 기름을 또 손가락으로 넣고 네 헉 이거 네네네네네 기름 충전해주세요 어우 기름을 되게 맛있게 먹네요 모자르면 손가락으로도 넣고 네 자 이제 또 출발해볼까요? 아니에요 기름을 더 채워야 돼요 기름을 더 채워야 돼요 네 조심해주세요 이제 다 된거 같은데요 근데 여기 자꾸 네 티가 나는 네 티가 나는 네 네 티가 나는 티가 나는 이 분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? 네 아직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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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분이에요 네 2분 9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는군요 오래 걸리는 동안 우리 염소는 기찻길에서 놀아도 되나요? 아니요 안 되나요? 네 네 어디 가나요? 염소가 네 여기 어디로 가야되요? 네 염소가 꽃을 달고 있어요 괜찮나요? 어? 안 달리네요 네 안 달려요? 네 네 안 달리네요 모양만 있나봐요 그냥 네 아 거꾸로 달 수 있는 건가요? 아직 여기 아까는 네 1분 1분 0분 이었어요 네 이제 시간 다 된 거 같아요 빨리 출발시키고 일로 오세요 여기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친구 앉아도 되나요? 아니요 빨리 출발시키고 오세요 아직 3분 출발시키고 빨리 오세요 출발시키고 빨리 오세요 네 이제 50분 됐습니다 출발할게요 아이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찻길이 뚫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안 돼요 아 안돼요 오 기차가 오세요 어떻게 해요 아아 사고가 났어요 아 고쳐야 돼요 자 고치는 건 누가 고치나요? 누가 네 어 여기 여기 역장 아저씨가 와서 고쳐주는 거 아닌가요? 네 그래요 오오 오 기차가 망가졌네 오 어떻게 하지 네 미우가 역장 아저씨랑 같이 힘내서 고쳐볼까? 이렇게 아니야 토끼가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위험해 네 토끼야 내려와 위험하다고 하지마요 하지마요 이렇게 올라가서 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갑니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떨어졌어요 토끼 오 들어가네요 아 이쪽으로 치워놓고 네 이쪽으로 치워놓을게요 아니 네네 네 연결하는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네 이쪽에도 오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었네요 네 이쪽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네 네 거기 운지가 없어 운지 운지가 없어요 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할 수 없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친구가 면허증이 없군요 여기 여기 이렇게 운전하는 게 없어요 아 핸들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오 출발하네요 어디 가세요 여기 초록불이에요 네 그냥 이 불을 이리로 옮겨 보죠 오 어떻게 됐나요 여기 토끼가 토끼가 이렇게 돼도 괜찮나요 네 네 이게 뭔가요 기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기차가 지금 쓰뚜뚜리가 됐어요 기차가 아픈가봐요 기차가 아픈가봐요 자 우리 다음에는 더 또 기찻길 길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왜 왜 다 불리하나요 네 저희 인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뵈요 아니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찍어야죠 네 인사할게요 찍고 또 다른 거 다른 영상 또 할게요 다른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인사해야죠 인사 인사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